Best Return on Equity, 최고의 ROE죠. ROE. ROE 그로스 종목. 6월 들어가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걸 분석해서 종목을 자꾸 내놓거든요. 그게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대상은 S&P 500 기업으로 봤을 때 당연히 2020년 1분기 수익성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올해 연중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1년 가서야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ROE는 아까 봤듯이 Return on Equity잖아요. E는 대차대접표를 보셨으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E는 자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ROE는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정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부채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기업이. 자기 자본 갖고만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 부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것까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2020년 1분기에 11개 섹터 중에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만 ROE가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에너지나 금융 쪽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요. 프로핏 마진이 2019년 4분기에 15.5% 정도, S&P500 기준으로 나왔는데 1분기에 14%로 1.5% 줄었죠. 이것도 좀 많이 준 거예요. 최근에 좀 많이 준 거고 향후 투자해서 결국에 이익 마진 부분이 왜 중요한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도 낮아져 있고 셀러리도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비용 이런 것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 많이 했던 서플라이체인, 공급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매출의 역풍이 있었죠. 블락이 생기고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반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기업이 수익을 내는 그러한 요소가 결국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향후에. 넷 프로핏 마진이 2020년에 8.7%로 줄어들게 되는데 2021년 가면 11.2%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약 2.5% 정도 올라오는데 그걸 기억하는 것은 테크 섹터죠. 기술 섹터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걸 받쳐줄 거기 때문에 섹터는 기술 섹터가 여전히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종목 선정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고 두 번째는 부채의 증가죠. 기업들이 최근에 정부에서 내주는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서 레버리지 대출을 많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패드의 금리 인하로 저금리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차입을 많이 했죠. 돈을 차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데 레버리지로 많이 낸다는 거, 레버리지가 올라간다는 거는 자본과 부채 사이에 수익을 냈다고 치고요. 수익이 났으면 이 수익에 기여한 부분은 자본 부분 있고 부채가 합쳐진 거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자본은 그렇게 안 늘리고 얘가 올라갔으니까 이 ROE가 올라가는 거죠. 분모가 변화가 없는데 얘가 증가하면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변화가 없잖아요. 분모가 낮으니까. 이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보시면 부채, 부채 비율을 따지니까 순 2.1배로 지난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세 번째 봐야 되는 거는 법인세율. 법인세율을 왜 봐야 되냐면 트럼프 정부에 들어오면서 법인세율을 낮췄잖아요. 법인세율을 낮췄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 이제 바뀌어서 다시 26% 세율로 돌아온다면 법인세가 2021년 S&P500 EPS는 20 정도 낮아지게 된다고 보는 거죠. 세금으로 이제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고려할 요소로 보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는 12개월 포워드 ROE 그로스를 소팅을 해서 종목을 뽑았다고 합니다. 15번째는 펩시. 주가는 연초에 비하면 소폭 마이너스죠. 135 정도니까 소폭 마이너스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컨센서스 ROE 그로스가 11% 정도. 콜라 회사인데 필수 소비자예요. 그죠. 14번째 기업은 맥심 인티그레이티트 프라닥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많이 올라왔죠. 통신 장비 쪽인 것 같아요. 통신에 관련된 통신 주파수 고주파 솔루션 뭐 이런 거 쪽 서비스하고 만드는 거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여기도 연초 대비해서 거의 다 거의 회복한 모습이고요. 13번째 기업은 볼입니다. 처음에 병 따게 만들고 이런 거였는데 산업재에 속하고요. 컨센서스 ROE 그로스는 14%. 음료 포장 용기, 알루미늄, 캔 다 합니다. 얘는 이 기업이 거의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올라올 때 역할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주 항공 분야도 있어요. 여기가 위성, 원격 센스 이런 쪽 센서 쪽도 있고 이래서 최근에 올라온 게 그 이거는 여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자세히는 저도 안 봤지만 이 원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14% 정도 되는데 여기는 YTD로 보면 올랐죠. 그죠? 12번째는 대너. 대너는 헬스케어 섹터고 똑같이 14%. 의료 관련 분석 장비 만드는 회사죠. 질량 분석기, 원심분리기, 현미경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는 헬스케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당연히 많이 최근 들어서 이런 쪽도 많이 필요하겠죠. 11번째는 또 많이 나오는 종목.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 여기도 헬스케어. 바이오, 의약품 쪽인데 여기도 14%. 10번째는 카디널 헬스. 여기도 헬스케어고요. 병원, 의료 시스템, 약국, 외래 수술 센터, 임상 실험실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여기도 컨센서스 ROE 그로스가 14%. 여기도 2020년 대비 올랐죠. 고점까지는 못했지만 올라있는 기업이고요. 9번째는 나이키. 나이키는 워낙 유명한 회사고 알게 모르게 주가가 다 올라왔어요. 안전하게 이런 종목 샀으면 나이키 파닥에서 샀으면 수익률이 꽤 높잖아요. 어려운 종목 선택 안하고 기회만 잘 잡아도 되는 종목이었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써너. 여기도 헬스케어고 의료정보 기술 솔루션인데 HR 헬스케어 할 때 건강기록 이야기 했었죠. 여기에 접속해주게 하는 기업. 여기는 15%. ROE가 15% 그로스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연초 수준까지 근처까지 다 올라왔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일곱 번째는 아이키비아라는 회사. 이 기업도 연초 대비 소폭 모자라지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여기는 생명과학 분석 기술인데 IT 섹터예요. 헬스케어 섹터가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내서 생명과학 분석을 하는 어떤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거라서 IT 섹터에 들어가나 봅니다. 여기도 이제 ROE 그로스가 15%. 다들 주가 보시면 대부분 연초 대비 조금 올랐거나 거의 다 온 그런 종목들이 많죠. 여섯 번째 많이 들어보신 포티넷 사이버 보안이죠. 워낙 셉니다. 사이버 보안 쪽은. 보공권 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년까지도 ROE가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로드 브리지 파이낸셜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 여기 파이낸셜 솔루션이 들어가서 금융이 아닌 IT. 금융 관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증권, 뮤추얼 펀드 거래 시에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 기타, 특히 이제 이런 증권 쪽에 관련 서비스를 많이 하나 봐요. 이 주가도 거의 다 똑같죠.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는 제가 자료를 구한 거는 이제 15개를 구했는데 배런스에서는 5개 종목 이렇게 해서 내놨더라고요. 기사는 그렇게 되는데 그 5개 중에 속하는 게 아마 1번부터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파이저브라는 IT 섹터, 여기도 금융 서비스 기술, 금융에 관련된 기술 섹터, 여기는 20%로 상당히 좀 높죠. 전자상거래, 모바일 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하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여기도 뱅킹 솔루션, 전자상거래, 모바일 상거래 솔루션 이렇게 해서 IT 섹터에 속하고 21% 정도 되니까 여긴 연초 대비 거의 맞죠? 그죠? 똑같죠? 여기랑 거의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ROE가 많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빨리 올라오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페이먼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제 관련 솔루션 기업이죠. 여기도 IT에 속하고 다른 거와 달리 여기서부터는 ROE 그로스가 34% 확 띕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 여기도 2020년 보시면 거의 뭐 그 수준까지 왔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첫 번째는 헬스피크 프로퍼티스인데요. 여기 리츠예요. 리츠. 특히 헬스케어 쪽 리츠다 보니까 다른 그림과 달리 주가 회복은 아직까지 더딘 편이죠. 주가 회복은 좀 더뎌요. 대신 이게 높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는 좀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5개 종목까지 짧게 알아봤습니다.